파랑새 두 마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총각이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일을 해도 가난하니 장가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서나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총각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총각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서나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총각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소리가 난 쪽으로 가서 논또령의 풀포기를 헤쳐보니 사람은 없고 커다란 우렁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서 총각은 우렁이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논에서 일을 하다 점심때가 되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총각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논 일을 하다가 점심때 집에 와서 보니 어제처럼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쓰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방 안에서 어여쁜 색시가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은 넋을 잃고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색시는 뚝딱뚝딱하더니 금세 밥 한 상을 차려서는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 색시가 바로 우렁이에서 나온 색시인가 보다. 총각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농 안으로 들어가려는 색시를 꽉 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전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몸이라 아직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총각은 이미 색시에게 반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색시의 치마자락을 잡고는 놓아주질 않았어요. 하늘 수 없이 색시는 그날부터 총각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곱고 착한 각시를 맞아 살게 되었어요. 유난히 일이 많았던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 서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점심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각시는 해가 기울도록 남편이 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들에 나가 보았어요. 마침 그때 고을 원님의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각시를 보더니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원님, 제 남편은 저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부디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가야 합니다. 각시가 아무리 원님에게 동사정해도 원님은 각시를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각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시가 고을 원님에게 잡혀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매일같이 관하로 가서 각시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관하의 사령들에게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았지만 굴하지 않고 날마다 관하를 찾아가 각시를 불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두고 각시를 부르며 통곡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날마다 각시가 사는 관하의 뜰을 돌면서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우렁각시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씨름씨름 알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마을엔 파랑새 두 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날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답니다. 어부와 아내 옛날 옛적에 어느 어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바짝 된 낡은 항아리에서 함께 살았어요. 어부는 날마다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낚고 또 낚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날도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서 늘 그랬듯이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있었어요. 그리하여 낚시는 바닷속 깊디깊은 바닥으로 내려갔고 어부가 낚시를 들어 올리자 커다란 넙치 한 마리가 걸려나왔습니다. 그때 넙치가 어부에게 말했어요 이보세요 어부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진짜 넙치가 아니라 마법에 걸린 왕자랍니다 나를 죽여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정말 맛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를 다시 물속으로 보내 헤엄치게 해주세요 그러자 어부가 말했습니다 그래 말까지 할 줄 아는 넙치라면 당연히 풀어줘야지 그렇게 어부는 넙치를 다시 맑은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닥까지 헤엄쳐 내려간 넙치의 꼬리 뒤로는 피로 그어진 기다란 선이 남았습니다 어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가 있는 낡은 항아리로 돌아갔어요 당신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넙치를 한 마리 잡았지 넙치가 자기는 마법에 걸린 왕자라더군 그래서 다시 풀어줬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소원이라도 하나 빌어보지 그랬어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려는 거야? 이 낡은 항아리에서 영원히 사는 건 못할 짓이에요 냄새도 나고 역겹다고요 작은 오두막이라도 한 채 주라고 빌지 그랬어요 다시 한 번 가서 넙치를 불러내고 우리는 작은 오두막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봐요 나보고 거기 또 가라고? 당신은 넙치를 잡았다가 돌려보냈잖아요 넙치가 분명 청을 들어줄 거예요 정말 왕자가 맞다면 말이에요 남편은 사실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거스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부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어부가 바닷가로 갔을 때 바닷물은 온통 녹색과 노란색이었고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거기 서서 소리쳤어요 말하는 물고기야 넙치야 그러자 정말 넙치가 헤엄쳐 오더니 말했습니다 네? 왜 부르셨나요? 아내가 말하길 내가 너를 낚았으니 뭔가 소원을 빌어야 한다더구나 아내는 낡은 항아리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오두막 한 채라도 있었으면 하던데 집으로 가보세요 넙치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향했고 아내는 더 이상 낡은 항아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문 앞에 긴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봐봐요 훨씬 낫잖아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에는 자그마한 뜰과 아담하고 예쁜 거실 두 사람에게 하나씩 마련된 침대가 있는 침실 부엌, 식당, 그리고 광까지 있었습니다 노쇠 그릇과 식기를 비롯하여 있을 법한 모든 것이 최고로 예쁘고 좋은 것으로 갖추어져 있었어요 오두막 뒤로는 닭과 오리가 있는 작은 농장이랑 야채와 과일이 자라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 이대로 머물러준다면 우린 정말 걱정 없이 살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모름쯤 흘렀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두막도 너무 비좁고 농장이랑 텃밭은 너무 작아요 넙치가 어쩌면 우리한테 더 큰 집을 선물해 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걸 그랬어요 우리 넙치한테 성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해봐요 여보 오두막이 딱 좋은데 뭐하러 성에서 살아 남편이 말했어요 한번 가서 말을 해보라니까요 여보 넙치가 이렇게 오두막을 줬잖아 난 지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넙치가 언짢아할 거야 가라면 가라니까요 넙치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남편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건 옳지 않아 그렇지만 남편은 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닷물은 온통 보라색과 짙은 파란색이었고 탁하고 흐렸으며 예전처럼 녹색과 노란색도 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거기 서서 소리쳤습니다 넙치야 넙치야 그러자 넙치가 와서 말했어요 왜요? 또 무슨 일이신가요? 아내가 의리의리한 성에 살고 싶어해 남편은 반쯤 걱정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가보세요 남편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집터에는 이미 돌로 지은 의리의리한 궁전이 서 있었어요 마침 계단에 서 있던 아내는 궁전 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말했어요 어서 들어가요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분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하인들이 커다란 문들을 차례로 열어주었어요 사방의 벽은 아름다운 벽지로 눈이 부셨고 방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으며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님 방과 작은 방에는 하나같이 양탄자가 깔려 있었지요 식탁에는 음식과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상 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집 뒤쪽에도 마구깡과 외양깡 그리고 화려한 마차가 갖추어진 드넓은 목장이 있었어요 게다가 예쁜 꽃과 싱싱한 과일나무가 자라는 호화로운 정원도 있었습니다 넓디 넓은 정원에는 길이가 800미터쯤 되는 작은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숲에는 사슴과 노루, 토끼들 비롯하여 사람들이 꿈에서만 그려보는 온갖 동물이 살았습니다 이것봐요 근사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만 머물러준다면 이제 우린 멋진 성에서 살겠군 부러울 것이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어요 해가 막 중천에 떠오르려는 참이었지요 아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아내는 누워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한번 창밖을 봐요 우리가 이 땅을 모두 가진 왕이 되는 건 어때요? 넙치한테 가세요 왕이 되고 싶다고요 아니 여보 뭐하러 왕이 돼 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왕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왕이 되겠어요 넙치한테 가서 왕이 되겠다고 말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왕이 되려는 거야 넙치한테 그 얘기는 못하겠어 왜요? 당장 가요 당장 그리하여 남편은 집을 나섰지만 아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정작 발걸음은 넙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닷물은 온통 거무스름했고 아래서부터 위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거기서서 소리쳤어요 넙치야 넙치야 왜요? 또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 가보세요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해보니 성은 훨씬 의리의리해져 있었고 높다란 탑이 들어서 있었으며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온통 금으로 장식된 고급 대리석과 벨벳 이불과 커다란 황금 괴짝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홀의 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궁전의 대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왕이에요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또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넙치한테 가세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신이 되어야겠어요 반쯤 잠이 들어 있던 남편은 놀라서 그만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나는 해와 달을 뜨게 할 수 없으니 해와 달이 어떻게 뜨는지 기다렸다 지켜봐야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손으로 해와 달을 뜨게 할 수 있는 신이 되고 싶다구요 당장 넙치한테 가세요 여보 넙치도 그건 할 수 없어 제발 이제 그냥 만족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남편한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지 못해요? 그리하여 남편은 바지를 꿰어 입고 미친 사람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바깥은 폭풍우가 휘몰아쳐 남편은 땅에 발을 딛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바람에 집과 나무가 쓰러졌고 산이 흔들렸으며 바위덩이는 바다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변했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어요 남편은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넙치야 넙치야 아내가 신이 되고 싶어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넙치가 말했어요 가보세요 아내는 다시 그 낡은 항아리 안에 앉아 있을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기웃둥하며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는 항아리 안에 앉아 있었답니다 아내는 지난 날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답니다 저승에 간 사람 조선시대에 홍내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염병으로 열흘 정도 심하게 앓다가 죽었어요 수의를 입힌 시신을 얇은 이불로 싸두었지요 이걸 염을 한다고 합니다 시신은 관 위에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 다들 장례에 오길 싫어했어요 홍내범의 아내만 남아서 곡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시신이 갑자기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기절하였어요 집 사람들이 와서 염한 것을 풀고 보니 홍내범이 살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승에 다녀왔소 이후 홍내범은 지옥에서 겪은 일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길을 갔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아주 커다란 관아 같은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짐승 같은 얼굴을 한 옥졸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내범을 보더니 다가와서는 그를 잡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는 높은 당이 있고 곁에는 검은 옷을 입은 관리 같은 사람이 서서 말했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항상 선비를 비난하고 선당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였다 지옥에서 몇 만 년이 지나도 나갈 수 없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옥졸 몇 명이 삼지창을 들고 달려와서는 홍내범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홍내범은 외쳤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 주십시오 그곳에는 금빛 보살이 있었는데 홍내범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빙긋 웃고 말하더랍니다 홍내범은 83세까지 살고 동지부사의 벼슬을 지는 뒤에 죽는 것으로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불러오라고 한 것은 전주사는 홍씨라는 자다 이왕 여기에 왔으니 한번 둘러보고 세상에 가서 지옥이 있음을 전하여라 홍내범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옥이 있었어요 지옥의 형벌은 무시무시했지요 죄인들은 처참한 벌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없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재물만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에 몸을 찔렸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뇌물을 받고 약한 사람들을 못살개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구리로 된 개에게 몸을 물어뜯기기도 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자 금빛 보살은 지옥을 구경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홍내범은 머리를 숙여 말했어요 귀한 곳을 구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관리가 옥졸에게 내보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옥졸은 말했어요 저 강아지를 쫓아가거라 강아지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 강물이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그곳으로 몸을 던졌어요 홍내범은 겁이 났지만 강아지를 따라서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문득 놀라 깬 것입니다 시간은 사흘이 지나 있었어요 홍내범은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말로 동지부사의 벼슬을 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방학 중 이야기 방학 중이라는 사람의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방학 중이 한양 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다급한 방학 중은 어느 양반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잠시 화장실을 빌리자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방학 중은 천량을 주겠다고 했으나 안주인은 일 없다며 역시 거절했지요 다급한 방학 중은 이천량을 주겠다고 했고 솔깃해진 안주인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본 방학 중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주인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돈을 낸 만큼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주인은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와서 천량을 줄 테니 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은 콧방귀만 뀄뿐 도모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퇴청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방학 중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갈 생각을 안 하자 다급해진 안주인은 이천량을 주겠다고 했으나 방학 중은 콧방귀만 뀄뿐이었습니다 결국 안주인은 삼천량을 주어서 방학 중을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답니다 한 번은 방학 중이 똥이 마려워 길바닥에 똥을 누웠습니다 마침 밤에 도둑을 쫓으러 다니는 술라군이 방학 중에게로 왔습니다 방학 중이 재빨리 쓰고 다니던 갓을 풀어 똥을 덮어 감추었습니다 술라군은 방학 중이 수상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귀한 새를 잡아서 덮어놨는데 담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담을 것을 가져오는 동안 새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라군은 방학 중을 기다리다가 호기심이 생겨 그리고 욕심도 나서 갓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똥이었지요 술라군이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방학 중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답니다 하루는 방학 중이 길을 가다가 담배 장수를 만났습니다 돈이 없었던 방학 중은 담배 장수에게 담배를 좀 달라고 했어요 담배 장수는 당연히 거절했지요 담배 장수가 담배를 주지 않자 방학 중은 담배 장수를 혼내주겠다고 마음 먹고 담배 장수를 앞질러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논에 다다르자 일하고 있던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는 달아났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걸어오는 담배 장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빨리 오시오 여자와 함께 일하던 남자들은 방학 중을 혼내주려고 했지만 방학 중은 이미 도망가버린 뒤였습니다 남자들은 대신 담배 장수를 혼내주었어요 방학 중이 담배 장수를 보고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담배 장수는 남자들에게 얻어맞고 담배도 모두 빼앗겼답니다 용감한 셋째 옛날 옛적에 아들 삼형제를 둔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을 낳고 보니 재롱을 부리는 딸을 하나 낳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부는 산천을 두루 다니며 공을 들였습니다 드디어 부부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낳게 되었고 애재중지 예뻐하면서 키웠습니다 딸 아이는 마냥 재롱을 부리며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키우는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누군가가 말의 값만 빼내어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어떻게 마리 값만 빼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누가 작정하고 한 일이 들림없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시켜서 마구깐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명대로 저녁부터 마구깐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그만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첫째가 잠에서 깨었을 때 역시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에게 마구깐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졸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밤이 깊어지자 깜빡 졸고 말았고 역시나 말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셋째를 불러놓고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셋째는 단단히 마음 먹고 마구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망을 보기로 하였지요 이윽고 한밤중이 되었고 눈이 스르륵 감겨왔지만 셋째는 이를 악물고 눈을 비비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이때 마구깐 주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는 흠칫 놀랐지만 애써 진정하고 뚫어져라 어둠 속을 노려보았어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셋째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크게 지를 뻔했어요 그림자의 주인공은 틀림없는 자신의 누이동생이었지요 누이동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의 간을 꺼내 먹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누이동생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지를 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현놈 동생을 질투해서 그러느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날로 셋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셋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차없이 여기저기 길을 헤매던 도중에 셋째는 무언가를 곱게 싸놓은 보따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뭘까? 셋째는 궁금했지만 보따리의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려는 생각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침 해가 졌습니다 한참 주변을 헤맨 끝에 셋째는 커다란 귀화 집안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셋째는 용기를 내어 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했어요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예쁘장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날도 저물고 해서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하고 왔습니다 소녀는 셋째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돌아설까도 생각했지만 대답하는 소녀의 얼굴에 소심이 가득해 보여서 셋째는 집안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원래 저희 집은 이 근방에서 가장 부잣집이고 식구와 하인들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슨 일인지 한밤중에 괴물이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하나둘씩 죽어나가서 지금은 저밖에 없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나그네를 들여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셋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것이라면 저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저라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소녀는 딱히 믿없지는 않았지만 셋째의 의지가 확고한지라 어쩔 수 없이 사랑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녀가 차려준 저녁을 얻어먹고 잠시 쉬는 동안 셋째는 길에서 주운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보따리의 주인도 찾기 힘들 듯하여 셋째는 보따리를 풀어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지? 보따리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가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통만 4개가 달려있는 가면이었어요 별 희한한 가면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용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셋째는 소녀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셋째는 소녀를 설득하여 다락에 감추고 자신이 소녀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괴물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이윽고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더니 스르르 방문이 열리고 덩치가 어지간히 큰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셋째는 손에 들고 있던 가면을 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괴물은 가까이 다가와 이불을 걷었습니다 순간 셋째의 눈에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더 놀란 것은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의 눈에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린 괴물이 이불 속에 누워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도대체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셋째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모아둔 비당과 땅 속에 금은 모아들이다 이 집이 워낙 부잣집이라 우리를 광에 쌓아두고 땅 속에 묻어두어 괴물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바람도 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을 한 명씩 해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바람을 쐬어줄 것이니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셋째는 괴물을 타일러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광에 쌓아둔 비단들과 땅에 묻어둔 금은 부하들을 꺼내서 마당에 놓고 바람을 쐬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셋째는 소녀와 정이 들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셋째는 집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구려 셋째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아내에게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락에 고이 숨겨둔 파란병 노란병 빨간병을 꺼내어 셋째에게 주었어요 이 병들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위급해지면 사용하세요 그라곤은 말 한 마리를 내주며 무사히 다녀오라고 배웅을 했습니다 네 금방 다녀오겠소 셋째는 급한 마음에 말을 재촉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보이지 않고 누이 동생만이 자신을 반기며 맞이하였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나 오늘은 다들 일 보러 나가고 저만 집에 있어요 잘 돌아오셨어요 누이 동생이 밥을 지을 때까지 푹 쉬고 있으라 말하며 방을 나가는데 누이 동생의 치마 밑으로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누이 동생이 여우였구나 셋째는 누이 동생이 방에서 나가자 그간 식구들이 여우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을 직감하고 몰래 달아날 국리를 냈습니다 셋째는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말에 올라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거기 서요 언제 따라 붙었는지 여우 누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몰아보아도 금방 쫓아왔어요 셋째는 아내에게 받은 세 개의 병들을 꺼내서 그 중에 노란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노란병이 땅에 떨어지자 곧 가시덤볼이 되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우 누이는 이리저리 잘도 피하며 바로 뒤쫓아 왔습니다 잡히려는 순간 셋째는 빨간병을 집어 던졌어요 빨간병에서는 불길이 솟아 나와 간신히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우 누이는 불길을 뚫고 셋째를 쫓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셋째는 마지막으로 남은 파란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셋째의 뒤로 푸른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뒤따라오던 여우 누이는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습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백 개가 되는데 셋째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여우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세 개의 병으로 여우 누이를 따돌린 셋째는 무사히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렁이와 결혼한 색시 아주 먼 옛날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사람을 안 낳고 구렁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징그러운 걸 방에서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부엌 구석에다 삼태기로 씌워놓고 키우는데 이 구렁이가 또리를 들고 점잖게 있다가 때가 되면 스르르 기어나와서 밥을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 옆집에는 세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 세 딸들이 구렁이를 구경한다고 놀러 왔는데 첫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는 아우 징그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왼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둘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는 아우 더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오른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구렁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셋째 딸이 그걸 보고는 어머 구렁덩덩 신선비님 불쌍하기도 해라 하고 옷고름으로 구렁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렁이가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어머니 저를 옆집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세요 당연히 구렁이 어머니는 기겁을 했지만 그래도 구렁이는 자꾸 졸랐습니다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 안된다고 하시면 저 아궁이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부득부득 졸라대니 구렁이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 집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지요 처녀들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딸들에게 물어나 보자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펄쩍 뛰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좋다면 가겠어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지요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렁이와 혼인을 한 후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렁이가 허물을 쓱 뻗고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물도 환하고 아주 멋진 새신랑이었습니다 구렁이는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신신 당부를 했어요 이것을 잘 간수해 주시오 만약 이게 없어지면 나도 사라지게 돼요 색시는 그 허물을 고이고이 주머니에 넣어서 옷고름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이 놀러와서는 구렁이 허물을 좀 보자고 자꾸 보챘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주머니를 억지로 빼앗아서 보더니 그만 심술이 나서 활활 타는 화로 속에 던져버렸어요 허물은 홀랑 타버렸고 구렁덩덩 신선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정차 없이 가다보니 웬 노인이 산에서 괭이지를 하여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이리로 가는 거 못 보셨어요? 이 산밭을 다 읽어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그 큰 산밭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산 너머 큰 바위 지나 좁디좁은 길로 갔지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길로 하염없이 가다보니 까치들이 나무에 집을 짓느라고 바쁘게 날아다녔습니다 까치야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못 봤니? 집 지을 삭정이 한아름 따다 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까치가 집 짓기 좋게 삭정이를 한아름 따다 줬습니다 저 고개 넘어 가시덤불을 지나 개울물을 따라갔어 까치가 가르쳐 준 길로 한참 가니까 할머니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덩 신선비님 못 보셨어요? 이 빨래를 다 해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할머니의 산더미 같은 빨래를 모두 깨끗하게 빨아 놓았습니다 저 산비탈 날에 작은 집에 구렁덩덩 신선비가 살고 있어 할머니가 말한 집으로 가니 마침 밤이 되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는 달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저기 저 밝은 달을 나는 보는데 우리 색시도 보고 있을까 색시는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밝은 달을 나는 보는데 우리 서방님도 보고 계실까 구렁덩덩 신선비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리운 색시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섯 마리의 백조 옛날 옛적에 어느 왕이 드넓은 숲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들짐승 한 마리를 정신없이 쫓다 보니 신하들은 하나같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떨어지고 왕은 가만히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를 심하게 떠는 노파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노파는 다름 아닌 마녀였습니다 여보시오 왕이 마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좀 알려주지 않겠소? 전하 그러도록 하지요 마녀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전하는 이 숲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고 여기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무슨 조건이오? 왕이 물었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전하가 여태껏 보아온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전하의 신부가 될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지요 전하가 제 딸을 왕비로 삼아주시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지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왕은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노파는 왕을 궁색한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불가에 앉아있던 딸은 기다렸다는 듯 왕을 맞아드렸습니다 왕의 눈에도 딸은 과연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그렇다고 꼭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라볼 때마다 뭔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어요 왕이 딸을 말에 태우고 나자 노파는 길을 알려주었고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은 벌써 한 번 결혼했던 터라 첫 번째 아내한테서 사내아이 여섯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을 두었습니다 왕은 이 일곱 아이들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의붓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못되게 굴고 혹시나 상처를 줄까봐 마음 졸이던 왕은 숲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외딴 성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성은 깊숙한데 감춰져 있었어요 길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여자가 왕에게 마법의 실타리를 선물해 주지 않았더라면 왕마저도 길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실타래를 앞으로 던지면 실타래는 저절로 풀려 왕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려고 자주 집을 비우자 왕비는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왕비는 왕이 저 밖과 숲 속에서 혼자 무슨 볼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왕비는 신하들에게 큰 돈을 쥐어 주었고 신하들은 왕비에게 비밀을 알려 주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길을 가리켜 주는 실타래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난 왕비는 안잘보절 못하더니 끝내 왕이 실타래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러고는 흰색의 자그마한 비단 셔츠 몇 벌을 만들더니 셔츠의 어머니한테서 배운 마법을 걸었습니다 왕이 사냥을 나간 어느 날 왕비는 셔츠를 집어들고는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실타래가 길을 가리켜 주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는 줄 알고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셔츠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셔츠가 아이들 몸에 닿자 아이들은 백조로 변하더니 숨 너머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왕비는 꽤나 흡족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의부 자식들한테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오빠들처럼 왕비에게 뛰어가지 않아서 왕비는 여동생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다음날 왕은 아이들을 보러 찾아왔지만 보이는 건 딸뿐이었습니다 내 오빠들은 어디 있느냐 왕이 물었어요 아빠 오빠들이 나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어찌하여 오빠들이 백조로 변해 숲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는지 작은 창문 너머로 보았던 일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앞뒤에 떨어뜨린 깃털을 보여주었어요 여동생은 깃털을 주워서 모아두었던 겁니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왕비가 그런 못된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마저 빼앗길까봐 겁이 났던 왕은 딸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붓어머니가 무서웠던 딸은 아버지에게 오늘 하룻밤만 숲 속의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정했습니다 가엾은 소년은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어 가서 오빠들을 찾아야겠어 밤이 찾아오자 소년은 밖으로 빠져나가 곧장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밤새 걷고 또 걸었어요 지쳐서 더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때까지 이튿날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때 산장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올라가 보았더니 방에는 작은 침대 여섯 개가 누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감히 침대에 몸을 누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느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딱딱한 바닥에 누워 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느새 뉘엿뉘 땅거미가 깔렸어요 퍼덕퍼덕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여섯 마리 백조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섯 마리 백조는 바닥에 내려앉아 서로를 향해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깃털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백조의 살같이 셔츠처럼 쓰르르 흘러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은 오빠들을 알아보고는 기뻐하며 침대 아래에서 기어 나왔어요 여동생을 다시 만난 오빠들의 기쁨도 비할 데 없었지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낼 수는 없단다 오빠들이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도둑들의 집이야 도둑들이 돌아와서 너를 발견하면 죽일지도 몰라 오빠들이 나를 지켜주면 안 되나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단다 우리는 매일 저녁 15분 동안만 백조의 허물을 벗고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거든 그 후에는 다시 백조로 변해버린단다 오빠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법에서 풀려날 수 없단 말인가요?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안 돼 조건이 어려워 너는 6년 동안 말해서도 웃어서도 안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위해 별꽃으로 6벌의 셔츠를 지어야 한단다 네 입에서 한마디라도 말이 나오면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어버려 오빠들이 말을 마친 순간 15분은 지나가 버렸고 오빠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창문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평생이 걸리더라도 오빠들을 마법에서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장을 떠나 숲 한가운데로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길을 나선 소년은 별꽃을 모아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소년은 나무 위에 앉아 오로지 옷을 짓는데 열중했습니다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왕의 사냥꾼들이 소녀가 앉아있는 나무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냥꾼들이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내려오너라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사냥꾼들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사냥꾼들이 질문을 계속하며 소녀를 옥죄해 오자 소녀는 나무 아래로 큰 목걸이를 던졌고 그걸로 그들이 만족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소녀는 허리띠를 던졌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자 양말 데님을 그리고 지니고 있지만 없어도 괜찮은 모든 것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이제 소녀는 작은 셔츠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냥꾼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소녀를 끌어 내리고는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나무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알고 있는 온갖 언어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소녀는 한 마리 물고기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터라 왕은 마음이 움직였고 소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은 소녀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말을 태워 자기 옆에 앉힌 다음 성으로 갔습니다 왕은 소녀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고 소녀는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는 법이 없었지요 왕은 소녀를 자기 곁에 탁자에 앉혔습니다 소녀의 수줍어하는 얼굴과 다소곳한 몸가짐이 마음에 꼭 들었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는 이 세상 누구도 아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구나 그리고 며칠 뒤 왕은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못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결혼에 불만이 많았던 왕의 어머니는 젊은 왕비에 대해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알아 말도 못하잖아 그런 여자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해가 지나고 왕비가 첫 아이를 낳자 늙은 시어머니는 아이를 숨기고는 잠이 든 왕비의 입가를 피로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한테 가서 왕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왕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왕비를 괴롭히도록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왕비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앉아 옷을 지었고 다른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왕비가 예쁜 사내 아이를 낳자 심술구진 시어머니는 다시 똑같은 거짓말을 냈고 왕은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고결하고 선량합니다 왕비가 벙어리가 아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면 그녀의 결백함은 온 세상에 알 겁니다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가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를 훔치고는 왕비를 비난하자 왕은 왕비를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에게는 불이 타 죽는 형벌이 내려지게 됐어요 형벌이 집행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왕비가 말을 내서도 웃어서도 안 되는 6년을 다 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을 마법의 소나기에서 풀어주는 날이었지요 드디어 여섯 벌의 셔츠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로지 마지막 셔츠의 왼쪽 소매만 덜 되었어요 왕비는 화영장의 장작더미로 끌려 나올 때 한쪽 팔에 여섯 벌의 셔츠를 걸쳐두었습니다 장작더미 위로 올라선 왕비는 막 불이 붙으려는 순간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바로 그때 하늘 위에서 여섯 마리 백조가 왕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줄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왕비는 기쁨에 겨운 나머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여섯 마리 백조는 왕비를 향해 날개짓 하며 왕비가 자기들을 향해 셔츠를 던져보낼 수 있도록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셔츠가 몸에 닿자 백조의 허물은 흘러내리고 왕비의 눈앞에는 인간으로 변한 오빠들이 생생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었어요 왕비의 셔츠 왼쪽 왕비의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왕비는 시어머니가 세 아이를 빼앗아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아이를 되찾은 왕은 크게 기뻐했어요 못된 시어머니는 벌로 장작 더미에 묶여 불에 타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 그리고 왕비의 여섯 오빠는 오래도록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를 만들거나 각색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을 돌아보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